여러분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장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미국 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다우존스는 0.36% 상승 20일 올라타면서 다시 완전 상승 추세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0.48% 하락입니다. 20일 인근에서 좀 밀리는 모습 그러나 60일 정도 지키는 듯한 모습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S&P 500 0.08 약법 정도입니다. 반도체 지수 0.46% 하락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뉴스로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성회담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에 월요일날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독일도 0.44%로 마무리된 그런 상황.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강하게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다가 그대로 폭포수처럼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범은 누구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선물이 장중에 흔들리니까요. 외국인이 선물을 6,000개 이상 7,000개 가까이 던지면서 시장 조정 하락 촉발시켰고요. 다시 반드시도 나오는 와중에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월요일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달렸다? 그렇습니다. 외국인한테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아침에 장 초반만 해도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한다고 좋다 그랬는데요. 외국인이 회까닥 돌아서니까 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챙겨보자면요. 전기전자 어저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삼성전자 정가 0.75% 상승 마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DBiTEC과 같은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양호한 흐름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강하게 또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철강 조선 건설은 조정을 받았죠. 철강 조선 건설 뿐만 아니라 정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중국 면세 관련,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유통 관련 화장품, 의류 이런 쪽 하락이 쪄고 있었습니다. 셀티넨 삼형제도 조정 좀 받았고요. 전일 요약하자면 전기전자 자동차를 좀 끌어 땡기고 2차전지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만 나머지 섹타, 주요 섹타는 테마성 섹타 말고요.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상승했던 삼성전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장안권, 좀처럼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평선이 4개나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강한 상승세 보여줄 것인가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골자는요. 우리나라 군 장병 60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공장 증설 내지는 그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요. 현대차, 8조 규모 미국 투자하겠다. 그리고 K배터리, LG화과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되겠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전격적으로 포드와 합작회사 설립한다라는 뉴스들을 들리면서 배터리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공고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그린유딜 쪽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되는데 올요일날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83,000원 이상은 넘어서고 늘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현대차도 이제 추세 돌려내려는 조짐이거든요. 5개월여 조정을 상당히 길게 받았습니다. 조정폭은 적당한 정도로 크게 많이 받은 정도는 아니고요. 적당한 조정을 받았으니 가격 조정&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섹터가 슬슬 돌아서려는 거 확인이 되니까요. 관심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도 유입된 상황 기아차도 돌려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어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현대위아가 어저께 6%대 급등입니다. 이제 추세 완전 돌려내는 상황이니까 만두가 그전에 강하게 상승하려는 조짐 보이다 크게 밀려버립니다. 만두는 지금 빨리 위로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 반면에 현대위아는 어저께 강하게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폭기 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의 LG학은 2평선 다 돌파해내는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한 이틀의 순고력이 양성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추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저항에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 상승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잘하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고 강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만 20일에 저항권 여길 저항을 받으면서 주춤할 것이냐 주춤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조정받고 다시 60일권인 37만 5천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는 오느냐 따라서 추후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 것이냐 판단할 수 있겠죠. 강한 반등을 기대해야 됩니다. 카카오 20을 돌파 이후에 3% 인근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응축되어 있는 조정을 마쳤으니까 기관외국인 최근에 또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고 있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조점 조정 국면이구요. 조선주도 연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실 물량이 나오고 있는 철강조선 그리고 건설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수납의 형식으로 전기전자가 자동차가 조금 치고간 이후에 조정받을 때 그 바톤을 이어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깐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빅사이클이 온다. 수주 그냥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o problem. 철강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도 괜찮아지고 있고 조선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다만 며칠 전 철강 선물 가격이 4%대 급락했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철강 조선 건설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세타니까 관심 한 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여전히 저항권 인근에서 시주부진한 모습이고요. 하락수세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저항 많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상당한 저항이니까 셀트리온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에 겹겹이 저항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종목이 CMO 관련해서 그리고 상품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종목은 EU에 백신 관련되어 있는 허가도 맡았죠.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 상승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그대로 많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저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세계와 같은 먼저 좀 강하게 상승했던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들을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호텔실라도 같이 조정. 아몰의 퍼스픽도 조정. 면세점, 화장품, 섹터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피엘라 홀딩스도 5%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대략 주요 섹터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구에게 달렸다? 전일 코스피 20일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서 상당히 기뻐했는데 다시 좀 처져버려서 아쉽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수를 그래도 유지해줬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월요일 장 열릴 때 미국 선물만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반등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조금 약하게 마무리 됐으니까요. 외국인이 현물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현물 매도 기조 계속 이어나가는지 선물도 같이 매도하는지 외국인에게 달렸다 그렇게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바람 좀 쉬시고요. 나중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닥터키였습니다.